오늘은 이제 조지연 기자 가지고 온 소식부터 좀 볼까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주인인 60대 여성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는데요. 경찰이 공개수배한 끝에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잿빛 모자를 쓴 남성이 양팔에 붙들린 채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일주일 사이 경기 북부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다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냥 도망가신다. 이 씨는 그제 저녁 경기 양주의 한 다방에서 사장인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도주에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던 이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도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강원도에 연고가 없는 이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댕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의 한 다방에서 여성 업주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과 5범 이상으로 수감 기간만 총 20년에 달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재작년 절도 혐의로 수감돼 지난해 11월에 출소했습니다. 네.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게 혼자 다방을 지키던 60대 여성을 상대로 벌인 살인사건의 동기라는 게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일단 사건을 시간대 순서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작년 12월 31일 날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건데요. 장소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일산의 한 다방입니다. 이 다방이라는 게 카페랑 주점을 같이 하는 그런 유흥업소인데 막 번화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 60대 여사장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또 가게에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다. 이렇게 오후 한 3시쯤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휴대폰도 그 지하 다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해서 문을 이제 개방을 해보니까 시신을 발견을 했고 이때 이 여성 시신의 목 졸림 흔적 이런 타살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주변 cctv를 확보해서 용의자가 누군지 동선을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특별한 원한 관계가 그때 탐문수사를 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다 뭐 좋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주변 분들도. 야간에 또 혼자 영업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서 좀 안타까움이 더 있는데 이 범인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제 6, 7일 정도 지난 후에 또 다른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5일 오전에도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의 다방에서 역시 주인이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역시 이 여사장도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이 이것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했는데 이 여사장 역시 뭐 주변에 탐문수사 했을 때 특별한 원한 관계가 나오지 않아서 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언님이 그냥 변명이고 강약 약강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김밥님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죽이는 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와일드 플라워님도 허망하고 안타깝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좀 경기 안 좋아지니까 이런 식의 범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양주 다방 사건 딱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좀 단기간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 동일범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제기가 됐잖아요. 경찰이 두 번째 사건 발생 후에 공개 수배를 내린 거죠. 네.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일단 고양시와 양주시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은 지역인데 굉장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발생을 했고 이게 동일범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인상착이나 도주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채취한 지문에 대한 이제 감식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이제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수사가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그 용의자 이모 씨를 공개 수배할 때 이제 키가 한 170cm 정도고 약간 민머리며 검은 모자랑 노란색 점퍼를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 정가 5범 이상에 지난 11월에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한 두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이 이제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면서 그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경찰이 잡긴 했어요. 경찰이 이제 인근 cctv와 도주경로 같은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서 그 5일 오후 5일 저녁 10시 40분쯤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노상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산으로 데려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산소로 데려와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건 공개 수배를 한 시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건 발생 6일 만에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공개 수배 당일 오전 8시 30분께 근데 양주에서 두 번째 살인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개 수배를 좀 빨리 했으면 양주 사건은 없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경찰이 설명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공개 수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나 결정을 하는데 이제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개 수배를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시신이 발견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면 빨리 좀 결정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미라클 미라클님이 모든 상황이 가능해서 조금만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면 피해자분이 더 나오시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사건 발생 현장은 경기 북부 지역이에요. 일산이랑 양주니까요. 근데 검거된 곳이 강원도 강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서울로 이동했다는 정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도주를 했던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 cctv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좀 빨리 잡는 2, 3일 안에는 잡는다라는 게 좀 통상적인 상식이었는데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 씨가 특별한 주거지도 없고 직업도 없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피해자도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범행 동기가 뚜렷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점 이런 것도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잠도 거의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빈집에서 자고 거의 걸어서 이동을 하거나 대중교통도 거의 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갖고 있는 휴대폰 신용카드 이런 것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만 쓰면서 이동을 해서 경찰이 아무래도 추적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진짜 그 경로를 보면 처음에 그 다방의 살인을 저지른 뒤에 도주 중인 동안에 이제 1월 2일쯤에 경기도 파주시의 한 주점에서 또 현금 훔쳤다 이런 보도도 나오게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치킨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을 쳤습니다. 무전 지식으로 신고가 들어간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궁핍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범행 뒤에 일산에서 파주를 갔다가 그다음에 또 지하철을 이동해서 서울로 갔던 것도 잠깐 cctv에 잡혔는데 그다음에는 또 이제 조금 행방이 불명했다가 양주에서 두 번째 범행 저지르고 결국엔 터미널에서 버스 통해서 강릉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이 씨 걸음걸이 때문에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아 이게 잡았던 이제 형사들이 일산 서부서 소속 형사들인데 이제 강릉의 재래시장에서 막 이렇게 활기치고 있는 이 씨를 붙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잡았냐 했더니 일주일 정도 추적하면서 cctv를 계속 봤잖아요. 눈이 빠지게 보죠. 다 샅샅이 보는데 수백 개 영상을 보면서 이제 특징이 걸음걸이가 좀 특이했다. 왜냐하면 옷이나 이런 것들 모자 같은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얼굴도 굉장히 희미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딱 특징적인 게 약간 절뚝이면서 걷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다리 약간 쓸면서 걷는 이런 걸음걸이야 좀 행동 거지 이런 걸 눈에 익혔고 그래서 막 강릉에서도 돌아다니다가 노상 반대편에서 좀 반대편을 지나가는데 그 걸음걸이를 보고 가까이 가봤더니 이 씨가 맞아서 바로 체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형사의 감이 아니었으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검거까지도.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연쇄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김원 기자님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공개수배할 당시에 나왔던 양력이 전과가 5범 이상의 20년 이상 교도소에서 이미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에도 저질렀던 범죄가 똑같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여성 핸드백을 날치기를 했다가 이걸로 이제 1년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11월에 나오자마자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이제 연쇄살인에 바로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그 살인범행 이후에 막 가게 안을 뒤지는 모습 이런 게 cctv에 잡혔어요. 그래서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일반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 행각 직후에 훔친 돈이 가게 한 가게당 한 30만 원이에요. 현금 한 30만 원. 한 명을 살해하고 30만 원 챙겨서 도망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까지 해야 됐냐 이렇게 범행 동기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한 말은 교도소 생활을 내가 오래 하면서 내가 좀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껴졌는데 술을 먹으면 좀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좀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져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했고 어제 국과수에서 부검에서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성범죄 정황은 아직은 드러난 게 없고 두 사람도 폭행 뒤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적이 절도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된 여성이 혼자 있는 다방을 유독 노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다방에서 돈을 훔친 정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제압하기 쉽고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돈 훔치기가 용이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살인까지 가야 될 일이었냐 이거에 대해서도 구속 전에 영상실질심사에서도 취재진들의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계획범죄냐 왜 살인까지 했냐 이런 거에 본인은 계획범죄는 아니다. 그런데 살인까지 저지른 이유냐 왜 다방만 노렸는지 유족한테 할 말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죄송하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고 강릉으로 도주한 이유는 뭐냐 또 다른 계획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캔디님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사실. 참 마음이 좀 아픈데 지금 이 씨도 신상정보 공개할지 여부 내일 결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를 할지 말지를 내일 오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인지 공공의 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걸 종합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미 좀 일부는 공개가 됐잖아요. 얼굴 사진 같은 게 공개수배였으니까 네 공개수배였으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정보 공개가 결정이 되면 이름과 나이 얼굴이 대중에 공개가 됐는데 올해부터 신상공개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주민등록증 사진 이런 게 아니라 이 씨의 현재 모습을 촬영한 얼굴 사진이 그대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요. 예전에 사실 포토샵 너무 심하게 한 얼굴이 누굴 지요. 누굴 지요. 구분이 안 되는 얼굴이었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 좀 공개가 될지 여부를 좀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김한 기자가 가져온 소식 좀 살펴볼 텐데 한 가족집에서 숯불로 고기를 굽던 가족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숯불을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일 오후 7시 45분 저녁 시간대죠. 강원도 정성군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6시대 남성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구토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위 출동을 해서 중독증세를 보인 일가족을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이제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보니까 거실에서 숯불을 이용해서 1시간가량 고기를 구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드셨네요. 네. 그렇죠. 제대로 드셨네요. 현장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가족 외에. 그런데 이 2명이 늦게 합류를 한 거예요. 합류를 해서 보니까 이 3명이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나마 정말 다행이네요. 다 같이 있었으면 다 같이 중독 수상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뒤늦게 합류하니까 뭔가 신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이 뭐냐면 탄소가 포함된 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연소하는 물질 중에서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안전 연소를 할 때 발생하는 연기, 가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냐. 두통이나 구토, 어지럼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약간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가 되고 이게 심하게 들이키면 사망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요즘에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한 사고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캠핑 중에도 사고가 좀 있었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연탄을 떼는 집들이 좀 있어서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일산화탄소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꾸 창문 열어라 하고 어지러우면 잘 생각해라. 자다가 그런 일이 많이 공변을 당하잖아요. 요새는 다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가 포함된 연소물질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새해 첫날에 텐트에서 야영하도 50대 2명이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도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새만금 방조제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아마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보니까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보일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휴대용 보일러와 가스통을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마 야영을 하면서 추우니까 텐트 안에서 요새 그런 캠핑용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피는 가스보일러 같은 것들을 켰는데 이게 가스 연결이 잘 안 되면서 아마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 거만이들도 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견을 밝혔는데 이게 캠핑하시는 분들이 겨울 캠핑할 때 추우니까 가스보일러들 많이 쓰시거든요. 굉장히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 캠핑이 참 감성은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워크홀릭 투페이스님이 저 어릴 적에 연탄 보일러 쓰던 시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자다가 연탄도 갈아야 되면 이렇게 꺼뜨리면 혼나고 이런 제가 직접 갈아본 경우 저는 어려서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심심치 않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일가족 사망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곰탕 끓이다가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있다. 저도 이 사건은 보고 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는데요. 서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27일인데요. 50대 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경찰이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를 끓이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에 출동했을 때 집 안 창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고 사고를 끓이던 냄비가 모두 타버린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가스 밸브가 열려는 있었는데 가스가 누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경찰은 현장을 보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지금 두고 있는데 가스 안전공사 측이 현장에서 타버린 냄비를 조사하니까 1500ppm이 넘는 일산화탄소가 측정이 됐다고 해요. 1500ppm이요?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허용농도가 50ppm입니다. 그러니까 30배가 넘는 수준인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치명적이냐. 이렇게 이 상황에서 2시간만 노출이 되면 사망에 이룰 수 있는 수치다.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고요. 이게 음식물이 불에 타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게 아까 창문이 다 닫혀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안의 산소농도가 경찰에 출동했을 때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났을 거잖아요. 18%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상이 21%에 비해서 낮았고 사고 당시에는 더 아마 낮았겠죠. 시간 더 오래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추우면 당장 추우니까 문 열기가 싫거든요. 사실은 밀폐된 공간이라는 걸 좀 이렇게 잘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사에서 참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사고일 것 같은데 캔디 님이 어렸을 때 연탄가스 먹어봤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손 미식거리고 머리 아프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라이언 님은 연탄 말렸으면 가스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마중물 님은 안 먹었는데 조퇴하고 싶으면 샤프심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런 꼼수는 시대를 초월해서 다 있었군요. 조퇴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듯합니다. 박은숙 님이 시간 변경해서 지금 듣는다고 응원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비닐하우스에서도 사고가 있었어요. 장소를 안 가리고 지금 나고 있는데 경기도 평택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농기계 매연 때문에 지식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큰 사고였습니다. 한 명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크게 다치셨는데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달 말에 27일이에요. 갑자기 사람 쓰러졌다 이런 119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부부 중에 남편 70대 남성이 가서 그것도 밀폐된 비닐하우스죠. 이 안에서 휘발유로 가동되는 농기계를 작동하다가 여기서 매연이 뿜어져 나왔는데 거기에 일산탄소 중독이 돼서 쓰러졌고 아내분이 찾으러 나갔는데 이미 남편분은 심정지 상태였고 본인도 의식이 떨어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곳, 일하는 공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탈레모닉이 가스가 빠져나왔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보면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많이 팔아요. 사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만 놓으면 본인이 중독되기 전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탐지기 같은 걸 쓰실 텐데 실내에서 기분 내려고 숯불 구우면서는 사실 감지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라이언님도 되게 자고 있을 때라 예전에 이런 중독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감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괜찮겠지 하다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좀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지금 여러 사건, 사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공통적인 게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일산화탄소를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살인자.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정신을 잃게 되고 정신을 잃은 상태가 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적혈구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흡입을 해도 일산화탄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산소를 덜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얘랑 딱 달라붙어서. 네. 그 결합력의 차이가 200대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아주 소량만 있어도 산소의 흡입을 막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소량이라도 모두 이제 공기 중에 있으면 흡수가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하고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 현기증, 메스컴 따위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혈중 포화도가 이제 55%가 넘어가면 전신 마비와 신경세포 사멸이 시작이 되고 60%가 넘어가면 이제 산소 부족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일산화탄소를 한 번 마시게 되면 회복이 되더라도 기억상실이라든지 운동능력 실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병이고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른들이 뭐 연탄가스 마시면 동치미 국물 마시면 된다. 이런 얘기. 안 그래도 지금 댓글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구전되는 얘기인데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이제 그 공간에서 꺼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없는 공기를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엘이 님이 동치미는 맛있으니까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 지금 마중 물리는 안 그래도 의학적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겨울철에 특히 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모두 417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집중되냐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 무려 40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겨울철에 이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인별로 보면 지금은 이제 연탄을 연료로 떼는 집이 많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로 온수매트가 33.3%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가정집 때 아마 어떤 용도로는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온수매트 되게 필요해요. 온수품 중 하나죠. 이렇게 뜨뜻하면 너무 신이기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전체 이제 말하자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제 상황이고요. 연탄 난로 같은 석탄류가 이제 32.5% 그다음에 숯불이나 나뭇가지 같은 걸 이제 화로에 넣어서 텐트 같은 곳에서 이제 불을 때다가 나는 사고가 이제 30% 정도인데 아까 저희가 다 얘기했던 사고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고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도 밤에 자다가 계속 낑낑대고 칭얼돼서 아마 어릴 때신 것 같은데 어른들이 깨는 바람에 살았지 큰일 날 뻔하셨다고 이런 경험들이 좀 얘기를 해 주시네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환기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밀폐된 공간 꽉 막힌 공간에서 추위 때문에 난로를 뗀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만 이용해서 조리를 했을 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15분 만에 4배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가정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도 단시간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확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급식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정체 모를 중추신경계 병을 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그 조리 환경에 오래 노출돼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어쨌든 음식을 하시거나 음식을 하고 나면 꼭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캠핑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뭐 아까 갬성이라고도 얘기했었지만 저녁에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러다 보면 난방기기를 켜놓고 그냥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실내 텐트에서 난방기기를 쓴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게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캠핑하면서 잠을 잘 때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기기를 텐트 밖에다 놓고 자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게 무슨 이제 산림청에서 내는 가이드 같은 데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추워서 사실은 난방기를 하는 게 그렇죠. 밖에 내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추우니까. 참 그러네요. 캔디님이 숯불 구이는 가게에서 사고로는 그냥 제품 사서 드시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숯불이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스만 이용해서 우리 그냥 가스레인즈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일산화탄소 사고로 오늘 다 얘기했지만 그 이산화탄소도 같이 발생한다는 건데 바로 지난달에 그 서울 복정역에서 가스 누출되고 5명이 다치신 사고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가스를 다 일산화탄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산화탄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위험해? 하고 당시 사고 때 이제 알려졌던 게 이산화탄소도 다량을 흡입하면 똑같이 호흡장애랑 사망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 한 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푸드 뽑히고 그래야겠네요. 겨울철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김한 기자, 조재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